안녕하십니까 안성맞춤 남사당 바오독이 축제의 랜선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영기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제가 바오독이 축제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노래를 알려드렸는데요.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기랑일도 많이 힘듭니다. 바오독 축제의 랜선축제에 함께하고 있는 영기랑이고요. 저는 안성가스고요. 우리 모두 힘을 내라는 뜻에서 박강수씨의 노래 다시 힘을 내어라고 그것도 전해드리고 다시 되어 나오도록 할게요. 다시 힘을 내라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우는 나무들도 등을 비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에 능겼다 삶에 지치며 기능을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의 능겼다 삶에 지치면 길을 잃고 지치면 친구가 되어줄 그대 만나 기대어 걸어가보자 올라가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의 능겼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의 능겼다 손을 내밀려 나의 손을 잡아라 아픔 사라져 누구든지 사랑해 걸어가보자 올라가보자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의 능겼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야지 푸른 나무들도 등을 미는 바람도 너를 위한 몸부림의 능겼다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다시 힘을 내어라 나의 손을 잡아라 30대에서 지금 연기랑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안성 가수입니다 안성에서 태어났고요 안성시민도 저를 잘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 다시 힘을 내어라는 이 노래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은 안성시민만 보고 있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그쵸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내라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다음 곡은 좀 잔잔하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